안녕하세요. 품압시학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에도 합성함수 관련된 문제 보도록 합시다. fx가 있는데요. 1차함수가 있고 gx는 2차함수로 되어 있어. 그쵸? 볼까? fx는요. 1차함수 1분의 1x 다음에 플러스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gx는요. 2차함수 2차함수 마이너스 x하고 플러스 5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이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뭐라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함수 hx가 f합성 hx 이것이요. gx를 만족한다. 그쵸? 이게 모든 x에 대해서 모든 x에 대해서 모든 x에 대해서 그쵸? a자를 거꾸로 쓴 거야. 그쵸? 너무 크다 이거. 모든 x에 대해서 참고로 어떤 x는요. 2차 거꾸로 이렇게 씁니다. 그쵸? 모든 x, 어떤 x. 지금은 모든 x에 대해서 이게 만족하도록 하는 그러한 hx를 구해서 h3값 구해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쵸? 됐죠? 자 갈까요? 얘는 그냥 h3값을 요구했으니까 이게 모든 x에 대해서 만족한 다음에 물론 hx를 구할 수도 있어요. 구할 수 있는데 근데 바로 정답 구하러 가자. 여기다가 모든 x에 대해서 만족하니까 3, 3 넣어도 만족하겠지. 그치? 따라서 솔브하기를요. f합성 h에다가 여기다가 x에 3 넣어주고 좌변만 3이 아니라 우변도 3 넣어야겠죠? 이것도 성립할 거라고. 됐어요? 다음. 얘는 뭐니까 좌변은요. f, h, 3 이렇게 그만 얘기해도 되지? 이렇게 진행하는 거야. 3을 h에 넣고 그 결과를 f에 넣고 이것 좀 써볼까? 얘는요. h3이 얼마인지 모르잖아 지금. fx와 gx는 알지만 hx는 몰라. 모르기 때문에 h3을 여기다가 함수니까 샬롱 샬롱. x에 그대로 h3을 샬롱 샬롱 넣어주면 다음 것 같애는요. f. 아니다. 끝났죠. 봐요. h3 잘 안되면 k로 치어내도 좋아요. 근데 치어내라고 바로 넣어도 돼. 이 놈을요. 이 위치에다가 샬롱 샬롱 넣어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2분의 1을 하고요. x자리에다가 지금 h3 들어가 있죠?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좌변이라고 이해 갔어요? 다음에 g3는요. g3는 바로 알 수 있죠? g3는 여기다가 3 넣어주면요. 마이너스 9 빼기 5니까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 나오잖아. 지금 문제에서 얘랑 얘랑 같대요. 따라서 여기 있던 2분의 1 h3 플러스 1값과 여기 있던 얼마다 마이너스 4가 같아야겠어요. 그렇죠? 됐습니까? 넘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이너스 5가 되겠고요. 2배 해주면 h3은요.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이게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답은 몇 번? 1번. 됐습니까? 굿. 자 이렇게 지금은 h3값과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hx를 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죠? 왜요?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3 넣어도 성립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게 이놈인데 이거 하나만 알면 되지. h3이 뭔지 모르잖아. k로 치환해도 좋아요. k로 치환해서요. 그러면 2분의 1 k 플러스 1 2분의 1 k 플러스 1이 마이너스 4 k값 마이너스 이렇게 이렇게 치환해서 풀어도 좋겠고 아니면 그냥 그대로 그 위치대로 넣어가지고서요. h3값 노골적으로 그래도 좋겠고. 됐습니까? 이해 갔죠? 이번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예요. сос들로드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선생님의 한참을 Cody 클쭉